일단 경제를 살려야 되고 또 여러가지 남북관계를 통해서 대통령이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치 김정은이 5월 러시아 2차 대전 승전 70주년 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참석할지 또 박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찬욱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대통령 5월의 러시아 방문 일정 정해졌습니까? 네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청와대는 5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행사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일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검토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5월의 것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다만 러시아가 지난해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던 만큼 70주년을 맞는 이번 인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더 큰 변수는 이제 김정은이 그 자리에 올 거냐 거기에서 김정은과 어떤 만남을 하는 게 우리 외교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에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쓰는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푸틴은 김정은을 흥행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전제조건 없는 남북정상회담을 얘기하면서도 이벤트성 또는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죠. 네. 네. 러시아에서 남북정상이 만나도 지금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뿐더러 단순히 조우에 그치는 이벤트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외교 무대에 첫 대비하는 김정은의 들러리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이 청와대의 고민입니다. 네. 또 김정은과 제3국에서 첫 대면을 하게 되면 이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보면 러시아가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 역시 외교관계에서 고려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시간을 두고 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찬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김정은을 들러리 아니라 흥행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가긴 갈 것 같습니까?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김정은이가 러시아 방문 의사를 표명했다 이거는 푸틴이 다자 정상회의에 그중에 완오브댐으로 초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초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 다자 정상회의 특성에서 나오는 의례적인 초청이다. 네. 그래서 의례적으로 일단 답신을 보낸 거라. 이렇게. 네. 왜냐하면 푸틴 채용회까지 보내서 최고위 수준까지 교류해가지고 관계계에서는 허작해 놓고 초청했는데 내가 안 가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청의 수락의 의사를 보는 것은 당연한 외교적 수순이다. 이렇게 첫째는 생각이 되고 두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하나의 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냐 말 것이냐. 현재와 같은 우크라이나를 우여한 국제사회의 어떤 긴육관계가 계속되면 이 푸틴이 전승기능력의 축제가 아니고 서방에 일치된 푸틴에 대한 비난과 제재의 연장선이 될 수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과 인권에 관해서 과연 김정은가 달라지겠느냐. 사질로 관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러시아 전승기능력에 간다. 그러면 서방 50개, 60개, 70개 초청받는 사람들 다 김정은 수준으로 격가되는 겁니다. 김정은 수준으로? 흥행 카드가 아니라. 흥행 카드가 아니라 푸틴이 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다리를 건너는 그런 외골길에 푸틴이 빠질 가능성이다. 전 대통령 말에 하나 더 붙이면 지금 김정은이 온다고 해도 우리 대통령이 가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7.4공동성명에서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합의사항 이후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견제해 온 겁니다.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지만 우리가 바라본 북한은 독립국가가 아닌 거고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관계로서 우리는 북한을 보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우리가 수복해야 할 실제 잃어버린 땅인 것이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한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지고서 러시아에 왔는데 우리가 그 러시아에 가서 김정은을 만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내년이 어떤 해입니까? 내년이 아관파천 120주년 되는 해입니다. 아관파천? 고종 황제가 청일 전쟁에서 기울어진 나라를 찾기 위해 러시아 공사는 도망을 왔는데 우리의 일에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제가 당찬기 교장님 모시고 외국 쭉 다니면서 러시아에 가서도 러시아의 지도부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후견이 중국이 아니고 이념적으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의 고위 당국자들은 왜 주권국가인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하면서 압박하느냐. 핵목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주재하는 그 모임에 우리가 가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저는 좀 중립적인, 아니 처음에 말씀들이 당사자 해결 원칙을 견제해야 되는 것이고 김정일을 국가원수로서 어디 가서 대접하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화병님은 어떻게 봐서 조금 다른 어떤 고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우리 김형광. 김 비수관 말씀하고 비슷하다고. 쟤는 왜 그러냐면 정말 집권했는 상황에서 쉽게 얘기하면 집권이라고 해서 3년이 됐는데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나이 30살이고 정치의 정자도 뭘 압니까?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벌써 정치만 해도 20년에 뭐로 해서 그 경륜이나 모든 상황에서 김정은이 절대 거기 러시아에 가서 김정은이 만나는 건 저는 결사받아집니다. 만나서 그런 어떤 기로 김정은의 기로 확 눌러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김정은 입장에서도 의례적으로 간다고 했지만 가기가 겁날 겁니다. 가면 왕따당하죠. 우선 시진핑 주석이 가면 시진핑 주석하고 악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이 핵과 인권 이렇게 지금 사이버 테러로 전 세계에 온갖 재재라는 제재는 다 받는 그런 사람하고 시진핑을 가서 악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중북 정상회담도 있기 전에 만약에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간다? 장성택 처형으로 인한 지금 북중앙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중국에서 북한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견이 나오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아니라 이제 김정은이 체제는 붕괴되는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저도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러시아 방문도 우리와의 미국과의 관계에 이 문제가 가장 지금 변수가 될 거라고 보지만 중국과 북한 이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중국은 북한에게는 혈맹입니다. 중국을 제쳐놓고 러시아부터 간다.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관측인 것 같고요. 저는 기념일 행사를 러시아는 따로 합니다. 미국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기념해가지고 서방 국가들은 노르만디에서 전쟁을 하고 러시아는 모스코바에 불러가지고 하는데 먼저 중국을 먼저 가는 거를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걸 한번 좀 어떻게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을까요? 속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핵, 인권, 이런 사이버 여러 가지 지금 너무 나쁜 일만 골라서 김정은이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김정은이를 시진핑과 과연 어떻게 만나주겠습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김정은이 좀 고쳐보려고 조금 화해 국면의 관계 회복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러시아 가기 전에 중국을 가고 싶겠지만 중국 입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을 김정은이가 짧은 시간내에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 관계 개선은 상당한 시간이 포기 된다. 알겠습니다. 갈 방법도 사실은 김정은이 좀 마땅치 않은 거 아닙니까?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제가 비행기도 너무 노화되어 있고 알기로는 작년에 최용해가 중국을 갔습니다. 가서 시진핑하고 이렇게 아련을 하려고 그러니까 군복 입었으니까 안 된다 해서 어디 가서 겨우 양복을 하나 입고 가서 겨우 압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김정은이 한번 여기 왔으면 좋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거기서 사인이 안 난 거예요. 핵 문제 있지 여러 가지 한국의 장성택이 처형한 부분 등등 해서 사인이 안 났으니까 못 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성기념일 하는 러시아 하니까 지금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가는 듯 해도 그때 돼서 갈는지 안 갈는지도 몰라요. 좀 봐야 된다. 뭐 비행기를 타고 갈지 기차를 타고 갈지 그거는 지금 얘기할 단계도 아니고 비행기 타는 게 겁나입니다. 왜냐하면 최용해가 그래도 북한에서 제2인자인데 아니 최용해가 가는데 비행기가 기계 고장으로 지금 한 8시간이나 늦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이 비행기 불안해서 못 탑니다. 김정은이가 김정은이는 과거에 2001년 러시아 방문할 때 그때는 기차 타고 왔던 거죠? 항상 기차 타고 나 있는데 김정은이는 또 기차는 싫어해요. 젊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니까 좀 겁쟁이 같이도 보이고 비행기를 타고 싶은데 비행기 예를 들어서 누가 또 기계 고장 이렇게 해서 회양도 못 타고 하늘에서 날아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이 이래저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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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